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화이씨가 지은 미국 주식 투자 습관입니다. 부제는 나는 20대 1억을 모았고 30대 내 집 마련 후 40대 미국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입니다. 이 책은 시크릿 하우스에서 증정을 해주셔서 읽게 되었고요. 물론 광고비는 없습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투자 습관의 탄생 2장은 투자 습관 만들기 3장은 투자 습관 근육 더하기 미국 주식 실전 매매 팁 4장은 나만의 투자 습관 완성하기 미국 주식 실전 매매 사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뒤에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정리를 잘 해놓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탄을 하면서 읽었던 거는 20대 1억을 모으다 그리고 30대 집을 사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대 1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리고 30대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모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영상을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장 투자 습관의 탄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 습관이 탄생 1억 모으기와 내 집 마련, 경제적 자유 준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투자 습관을 기르고 유지해왔는지 과정과 노하우를 안내한다. 20대 1억을 모으다 1. 스무살부턴 자립하라던 아버지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신문사설을 오려주시며 등교길에 읽게 하셨다. 하루는 사설이 아닌 사회면 기사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자녀 1명당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총 양육비의 규모와 가계 부담에 관한 내용이었다. 기사를 다 읽고 나자 아버지께서는 한 명도 아니고 3남매를 키우니 사실상 3배의 양육비가 된다고 하시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테지만 20살부터는 성인이니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진정한 독립이란 경제적 자립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평소 다정하셨던 아버지의 단호한 선언에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진정한 성인이다 라는 말은 뇌리에 남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아버지와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수능시험을 마치고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부터 고등학생 수학과회를 시작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론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 뭐라 못하실 거란 의기양양했던 마음도 있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대학학비, 교통비, 통신비 등과 같은 매달 사용하는 고정비와 그 외에 식비, 용돈과 같은 부대비용을 계산해 예산을 짰다. 가장 큰 지출인 학비는 장학금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고 다른 비용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후 경제적 자립은 단순 약속이 아닌 꼭 이루어야 할 필수 과제가 됐고 학부와 대학원 시절 내내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사수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관리가 필수였기에 매일 밤 습관처럼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로 정리했다. 우선순위는 다시 내일 꼭 해야 할 일, 하루 정도 미뤄도 될 일, 한 주 안에 하면 될 일 등으로 세분화해 계획을 세웠다.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짰고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하는 고정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 자립을 위한 첫걸음, 내 돈의 흐름 파악하기 자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줄여 지출을 최소화하고 모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모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CD머니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얼마가 들어와 어디로 나가는가 20살 당시 고등학생 가회로 매달 일정한 수입이 발생했고 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사용한 영수증을 모아 엑셀 파일의 19쪽 표와 같이 정리했다. 매달 발생하는 고정비와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변동비의 종류와 금액을 파악하면서 한 달간 사용할 지출 규모를 확장했다. 이쪽이 19쪽 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비, 변동비 항목을 쭉 적은 다음에 총 지출을 관리를 한 거죠. 정말 재테크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너무나 느껴집니다.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매달 사용할 지출의 총 규모를 정해둔 뒤 수입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은 향후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모두 저축했다. 이번 달 수입 및 지출표를 정리하면서 어느 항목에서 증감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 소비 습관을 개선하며 작지만 소중한 여윗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부모님 댁에 함께 거주할 수 있어 고정비 중 관리비와 월세 등과 같은 주거 관련 지출은 절약할 수 있었다. 대신 또래보다 일찍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대학 입학 후 어머니께서는 보험증서를 주시며 꼭 필요한 것이라 가입해뒀으니 비용은 직접 부담하라고 하셨다. 보험료까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일치감치 가입한 덕분에 병원비로 목돈이 들어가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2. 고정비는 줄이고 세는 돈은 맞고 고정비는 말 그대로 매달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1. 청구 내역 꼼꼼히 확인하기 2. 세부 내역 중 불필요한 비용 줄이기 3. 각종 할인 혜택 적용하기 신용카드 결합상품 등을 생활습관화 했다. 휴대전화 요금은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저렴하고 효율적인 요금제를 선택해 비용을 낮췄고 소비 유형별 할인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매달 발생하는 고정비를 최저로 구성하는 습관을 길렀다. 세는 돈을 막기 위해선 지출 총액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출의 규모가 정해져 있으면 이를 초과하는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예산에 맞춰 소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수입의 얼마까지를 지출할지는 스스로 정해야 하는데 매달 꾸준히 지출액을 정리하고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없었는지 확인하며 지출의 평균치를 정한다. 3. 목적은 시드머니 마련 시드머니를 빨리 모으는 것이야말로 투자의 첫 단계라고 생각했다. 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소비 총액을 일정하게 유지해 매달 꾸준히 저금하며 더 많은 투자자금을 모으는 것에 집중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근처 은행들을 방문하며 적금 이율을 비교해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 생애 첫 적금 계좌를 개설했다. 은행에서 적금 통장을 품고 나오면서 느꼈던 뿌듯함과 든든함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열심히 저축하면 대학을 졸업할 때쯤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석사학위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큰 돈을 모을 수 없었다. 이게 지금 대학교 때 한 행동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3. 20대에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1. 목표 구체화하기 졸업 후 20대 중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고정수입이 늘어났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강해졌다. 내게 경제적 안정이란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금융안전망을 만드는 것이었다. 막연해 보일 수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선 목표를 구체화, 세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 등과 같은 모호한 목표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정해 수치화된 가시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투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기한은 20대로 한정했고 구체적 수치로 1억 모으기를 정했다. 그리고 1억을 모으기 위해선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에 안정적인 직장에 입사하는 것 또한 20대에 달성한 목표로 설정했다. 그래서 20대에 이루고 싶은 목표 구체화 해가지고 이루고 싶은 것은 경제적 안정, 필요한 것, 미래를 위한 투자 목돈 마련, 두 번째 꾸준한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목표 수치 및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거죠. 20대에 1억 모으기 그리고 20대에 안정적인 직장 입사. 2. 기간별 실천 계획 마련하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후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별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마감 기한에 맞춰 5년, 1년, 1개월, 하루 등의 단위로 기간을 세분화해 실천 계획을 세우면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생긴다. 그리고 오늘 한 일들이 쌓여 1개월, 1년 뒤 정해진 목표에 근접해 갈 수 있었다. 20대의 남은 시간은 5년이었고 5년 동안 1억을 만들기 위해 1년간 2천만 원을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월 평균 166만 원 가량은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즉 1억 모으기를 위한 기간별 목표액을 세운 거죠. 5년간 목표액 1억, 연간 목표액 2천만 원, 월간 목표액 약 166만 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연간 목표액, 월간 목표액, 하루 목표액이 딱 나오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1억 원을 모을 수 있다가 아니라 최소 월 166만 원씩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연간 2천만 원씩 5년을 모아야 진짜 1억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기간을 세분화해 정리하면 비로소 목표는 도달 가능한 실천 계획이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3. 효율적 달성 방법을 모색하다. 월 166만 원씩 모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매달 모을 수 있는 원금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를 잘 불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1. 투자 원금 확보 최대화 한 달 월급 중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월별 지출 총 규모를 설정했다. 그리고 월급 중 이를 제외한 금액을 1억 모으기 위한 투자 원금으로 확보했다. 2. 고정 수입 늘리기 매달 모을 수 있는 원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지출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수입 자체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직장에 입사한 후에도 월급의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이면 고등학생 과외를 했다. 오랜 기간 해오던 일이라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야근이 지속되면서 피로가 누적됐고 몸소 극한 체험을 경험한 몇 달 뒤 과외를 그만뒀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또 다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 근로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연봉을 높여 근로조건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커리어 관리에 몰두했다. 이것도 정말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3. 예적금으로 모으기 돈을 모으기 위해 먼저 시작했던 것은 적금이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비록 큰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금리 비교 사이트 등을 자주 활용했고 기본 금리가 가장 높고 여기에 우대금리까지 더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적금에 가입했다. 높은 금리를 찾기 위해 2%대의 제1금융권보단 5%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의 적금 계좌를 만들었다. 그러던 중 가입해둔 저축은행의 갑작스러운 영업정지로 예금거래가 중단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당시 총액이 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 미만이었기에 원금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실제 돈을 상환받기 전까지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저도 제가 돈을 넣어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돼가지고 줄을 서서 돈을 받으려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4. 펀드로 굴리기 적금으로 목돈이 모이면서 자주 가는 주거래은행을 찾아 투자상품을 문의했고 여러 펀드를 추천받았다. 이에 적금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펀드에 아무런 사전지식 없이 덜컥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고 싶진 않았기에 펀드 상품설명서를 보며 내용을 이해했다. 펀드는 일종의 주식들을 모아놓은 상품으로 펀드를 구성하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세세한 내용보다는 언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어떤 상황에선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파악했다. 주식형은 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채권형은 경기가 불황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당시 뉴스엔 코시피 상승 소식이 자주 들렸기에 주식형 펀드 중 삼성전자와 같이 익숙한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펀드에 가입했다. 처음엔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납부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후 펀드 기준가가 주가에 따라 매일 조금씩 변하며 특히 글로벌 이슈나 국내 상황에 따라 크게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 매달 자동납부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날 더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이 이득이었다. 따라서 자동납부를 중단하고 현금을 쌓아둔 후 종종 발생하는 돌발 뉴스의 하락이 발생하면 모아둔 현금으로 펀드를 매수했다. 당시 매수 근거로 자주 활용했던 재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한반도 특정 이슈였다. 북한 관련 돌발 뉴스가 나오면 가입했던 펀드가 크게 하락하곤 했지만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기에 펀드는 곧 회복되었다. 이 같은 일시적인 악재에 매수했던 방법은 이후 주식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가격이 쌀 때 더 많이 산다는 간단한 논리였지만 우량한 기업의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탈과 관련 없는 단기적인 이슈로 크게 하락했을 때는 매수 기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도 초보 투자자는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덜 위험한 펀드를 선택한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5. CMA에 현금 파킹하기 현금을 예금통장에 그대로 두면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에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기 전 잠깐씩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CMA 계좌에 넣었다. CMA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발생하고 이율도 은행보다 높다. 따라서 주로 일시적인 여유자금이나 대기 중인 투자자금 등은 CMA에 넣어 활용했다. 4. 목표를 선언하기 목표를 구체화해 실천계획을 짜고 효율적 달성방법까지 모색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치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했다.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얘기를 했고 목표를 책상이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붙여놓거나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저장해 의지를 되새겼다. 서른까지 무조건 1억을 모을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몰입했다. 5. 실행과 점검하기 계획을 실천하면서 한 달 단위로 월간 목표액을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과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실제 계획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았다면 보상으로 대학 시절 자주 하지 못했던 여행을 떠났다. 반면 생각만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 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할지 아니면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 너무 과하지도 느슨하지도 않도록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갔다. 4. 1억을 모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다 한 달 동안 정해둔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12회가 반복되면 1년 내 이루어야 할 목표를 달성하게 됐고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해 20대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다. 1억 모으기 과정을 자가진단 형식으로 29쪽 표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각 질문에 답을 적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누구나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억 모으기 자가진단입니다. 1. 한 달 새 후 순수입은 얼마인가? 2. 매달 지출하는 고정비의 종류는 무엇이고 총 얼마인가? 3. 고정비와 변동비를 모두 합한 한 달 총 지출규모는 얼마인가? 4. 한 달 순수입에서 지출규모를 뺀 투자에 활용 가능한 금액은 총 얼마인가? 5.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 계획인가? 6. 향후 1개월간 1년간 각각 얼마를 모아야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7. 매달 해당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모을 것인가? 8. 계획한 바를 시작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가? 9. 이번 달 정해진 목표 대비 실제 얼마나 달성했는가? 10. 실천 계획 중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을 위해 수정해야 하는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했다면 좀 더 빠르게 1억 모으기를 달성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대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내 가치를 높여 노동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과 업무 영향을 키우는데 매진한 한편 근로소득을 불리는 투자 방법으로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 집중했다. 투자 방법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주말 없이 매일 출근을 해야 하는 콘텐츠 개발 업체의 PM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 막차를 타고 퇴근하는 날들이 잦았다. 힘들지만 일단 입사한 이상 경력을 쌓고 경쟁력을 키워야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다고 믿으며 최선을 다했다. 회사 생활이 힘들수록 더 부지런히 구직활동을 했고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해 구인 관련 사이트에 업로드했다.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 공고가 올라오길 기다리며 해당 기업의 신규 주력 사업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했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는 업무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 졸업 후 5년 동안 총 4번의 이직 후 30살이 되어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됐고 통장엔 목돈 1억 원이 모여있었다. 20대의 1억 원 모으기와 안정적인 직장 입사라는 이루고자 하는 말을 달성했으니 이제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싶어졌다. 그래서 진짜 직장인이 1억 원을 모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실행한 결과가 적혀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현재 지금 20대이거나 30대이더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1억 원을 모으는 이 방법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게 투자의 첫걸음인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30대 집을 사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집을 어떻게 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대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화한 것처럼 30대에도 그걸 하셨거든요. 이루고 싶은 것은 내 집 마련, 필요한 것은 1. 더 큰 목돈 만들기, 2. 부동산 선별 역량, 그래서 목표수치 및 기한 해가지고 1. 연평균 10% 수익 내기, 2. 30대 서울시내 아파트 구매 이렇게 목표수치와 기한을 딱 정해놓아왔습니다. 근로소득을 높이고 예적금과 펀드를 하며 20대에 1억 원을 열심히 모았지만 매년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었다. 그간 아끼고 줄여 종잣돈을 마련했다면 이제 정말 투자라는 것을 해야 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휩쓸고 간 이후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 나는 것을 경험했던 터라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보수적으로 연간 10%의 수익을 올린다면 얼마를 모을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았다. 35쪽 표는 2010년 당시 1억 원이 목돈과 월급 200만 원씩을 모아 연간 10% 수익을 내면 대략 5년 후 얼마를 모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본 결과다. 목돈 1억 원은 연 10% 수익 시 1년 뒤 1억 1000만 원이 되고 1억 1000만 원은 다시 1년 뒤 10% 수익으로 1억 2100만 원이 된다. 이처럼 복리로 10%씩 꾸준히 수익을 낸다면 1억은 5년 뒤 1억 6,11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산정한 것입니다. 5년 후 1억 6,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매월 근로소득 중 200만 원씩을 모으면 1년간 총 2,400만 원의 목돈이 적립되며 다음해부터 매년 10% 수익 시 5년 뒤 3,510만 원이 된다. 첫해 근로소득 중 월 200만 원을 모았다면 매년 그 금액의 약 2%인 5만 원씩 상향해 다음에는 월 205만 원 그 다음에는 210만 원씩 월급 중 모아가는 금액도 늘려간다. 매에 적립한 근로소득도 연 10%의 수익을 낸다면 5년 뒤 총 3억 1,42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매월 적립하는 금액을 늘렸을 때 5년 후 모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이것을 다 더했더니 5년 후 모을 수 있는 금액이 3억 1,420만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급 중 최소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 이상 모은다는 원칙을 세우고 목돈과 월급을 모두 굴려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는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 뒤에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자는 ELS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참 운도 좋으신 게 5년 후 됐을 때가 2016년이거든요. 2016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 미분양 아파트를 이 모은 금액을 가지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셨고요. 항상 현장에 가서 그 매물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어했던 매수 타이밍 덕분에 부동산을 어떻게 매수했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운은 정말 이렇게 5년 후를 바라보고 목돈을 모아온 준비된 자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대에 목표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이제 40대 때는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자신이 투자를 하면서 공부한 것을 정말 정리를 잘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투자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에 자신이 직접 투자한 사례도 뒤에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 삼아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화인님이 지으신 미국 주식 투자 습관의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책 내용은 대부분 미국 주식 투자와 주식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 앞에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돈을 모으고 싶고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앞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돈이 안 모일래야 안 모일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젊었을 때는 막 세웠던 것 같거든요. 엑셀표를 막 만들어가지고 고정비, 지출비, 그 다음에 월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돈을 모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